이게 진짜 만형 전투인가 봐 어? 수호신 골렘이라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최종 보스전인 것 같아요 골렘이 왔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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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? 마을사람들 어디갔어?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 골렘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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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맥히들 씨네 뭐야 저거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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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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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!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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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아니면 데미지가 안들어가는 거야? 요한.. 나의 맥키드 실드 어디갔지? 나의 맥키드 실드 어디갔어? 어허허허 나의 맥키드 실드 어디갔어 근데 그냥 쟤 잡으면 이 장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는데 맥키드 실드 아 여기 있는데 오케이 저거 점프하지도록 이걸로 막아야 되네 이때 이때가 선생님 어...나 진짜 1억이야? 1억이지? 저 볼렘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저 볼렘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볼렘은 피가 안깎여요 지금 아까 그걸 맞췄을 때도 이걸로 이제 고음악 달고 어? 잘못 썼어 아 이거 세번 일단 해야되나봐요 아 이거 세번 일단 해야되나봐요 아 이거 세번 일단 해야되나봐요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너무 빠르다 음? 분노했대 지금 아직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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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으흥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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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물리쳐야되네 야야야 피가 왜이리 많아? 무려 강철검인데 이러면 피를 빨리 채나 이제 어떤일 벌어질지 몰라 어떤일 벌어질지 몰라 우와 야야야 니 너무 빠르다 아이씨 내가 어떻게 만든 근데 그래 아이씨 빨리달리기 없나? 왠续 좋아좋아좋아 한 번 세 번 정도 시취도 해야된거 같은데? 썼잖아 아아 제대로 쓴게 아닌가봐 오케이 뭔 놈의 게임 나이도가 갑자기 급상승 아니야 아아 말이 먼저 무너지겠다 아이씨 그때는 이럴줄 몰랐으니까 발밑에 정확하게 써야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? 야 야 저거 발로 쳐야되는거 아니야 발로 진짜 저 정도면 바리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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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망했다 이거 이거 망했대 망했어 망했어 이 데미지를 정확하게 주는 방법을 알아내야돼 이대로는 안돼 여름이 없는게 아니라 데미지는 하나밖에 안들어갈거같아요 제 생각에 돌은 제가 안맞네요 신기하네 내가 때리는건 데미지 안들어갈거같아요 와 저건 어떻게 저렇게 멀리가면 어떻게 빠져야된다 죽는것도 안돼 나 무슨 데미지 피가 이렇게 높아 와 나가지도 못해 여기서 죽고싶어도 죽지도 못하네요 와 리셋도 안될 와 리셋도 안될 진짜 내 방은 멀쩡해 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가까이 가면 데미지는 다니까 발밑에를 놔야되는데 발밑에 범위가 진짜 애매하네 지금 한대 맞았을때 피가 조만값 단거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한게 이거 어디까지 무너져야 내가 건물이 다 무너진걸로 하실까 저 깃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걸로 칠까요 다 무너진걸로 칠까요 아 오늘 이것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아니면 저 방벽을 사이드별로 그냥 4개 놔두면 어차피 얘 움직이는데 거의 정해져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꼼수에 통단하자 어차피 인생 물량전이야 담배 이거다 자본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뭐라 두개가 있을필요없는데 발 밑을 어떻게 도우냐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하나만 딱 정확하게 놓으면 돼 네 하나만 정확하게 그리고 이때 한번 더 그렇지 이렇게야 딱 데미지를 한번밖에 안들어가네 여러개 놓을 필요가 없었어 일어나 그래 오 어디갔니 아 직접 부서라그래 직접 부서 네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목내쳤어 돈만 많으면 마을을 아니 시간만 많으면 멜키드 실드로 마을을 감싸놓으면 인마가 하나도 못 부서 돈렘 돌렘은 멜키드 실드 앞에서 무력했다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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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예 일단 발이 한번 터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쪼리 나올거야 쪼리 야야야 맨말이냐 야야야 야야야 뭐해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나 무서운 사람이다 벌써 벌써? 벌써?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네요 잡았다 잡았다 뭐지 이거? 녹슨 메달? 나 내 방은 찍혔어 내 방은 찍혔어 내 방은 찍혔어 빛을 내린다는데 어? 진짜 복구가 다 되네요 으흠 으흠 고대 메달 복원해라 형 알았어 복원할게 고대 메달 고대 메달 오 재료가 다 있어요 마침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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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가 막 공략법도 있고 레이드같이 막 하는게 으흠 으흠 오 잘 만들었다 진짜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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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 Uhm 으흠 !! 음ab 음 음 최초에 빛이 있었다 하으 으흠 YOUR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마을 멋있다 와 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당신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? 에이 안 돼 나 다른 마을로 보내지마 야야야 내가 어떻게 만든 마을인데 설마 어 어 아니야 나 못봤어 나 못봤어 공촉바이사 아 마을이 어느정도 부서진 채로군요 아닌데? 우리 마을이 원래 이랬나 저게 저런게 있었나? 아 꼭 갈 필요없는데 원래 저런식이에요? 가라는 얘기잖아 뭐지 이거? 아 이거 거기구나 봤던 적이 또 못있네 어찌됐든 가야돼요 어찌됐든 가야돼요 어찌됐든 가야돼요 아 아 그렇다고 나무 떼어서 저렇게 하던데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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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로? 어디로?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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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%는 그런 것도 재밌네 스코어 45일 걸렸대요 두 번 죽었고 아 저 20일 안에 클리어하면 드래곤이 3마리나 있다고? 저거? 한마리를 올리셨는데 아 드래곤 약한데 드래곤 잡을까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너는 알려지자는 소문은 뭐지? 프리모드일까요? 장이 안적혀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! 커스텀이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